신대방역 700미터 정도에 있는 원룸이고 반지아입니다. 700미터라서 걸어서 10분이면 넉넉할 것 같고요. 언덕 없고 이건 또 분리만 된 형이네요. 분리된 공간이 되게 협소하네요.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요방 가격을 안 적어왔어요. 그래서 편집할 때 가격을 자막으로 넣겠습니다. 만약에 요정도면 반지아에 이버리면 500에 30이면 괜찮고 500에 35면 그냥 뭐 그럭저럭 해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 이상이면 사실 메리트가 없고요. 반지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가격은 자막으로 입혀놓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좀번 짝을 올려주기 때문에 사과하고싶습니다.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대비 칼 나 챡 양 자신 opposed 그냥 enem 정